네 로드라더 입니다 자 이번에 맥서스 모터 구요 36인줄 알았는데 48이 왔어요 500와트 48V 입니다 프릴용이구요 자 다음으로 자 이게 컨트롤러 입니다 컨트롤러 구요 선이 다 이비퍼스 케이블 방식이네요 의외입니다 대사가 바팡처럼 가다봅니다 저는 이게 좀 작은게 올 줄 알았는데 큰게 왔어요 컨트롤러 박스에는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비퍼스 타입이라 선이 지저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참 다행입니다 36 볼트 48 볼트 겸용이구요 맥스 출력이 22 암페어 입니다 음 적당해요 저전압 로어 볼트 프로텍션도 갖고 있습니다 DC 28 볼트에서 38 볼트까지 안전한 차단 기능도 있구요 괜찮은 컨트롤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 액정 계기판이구요 그리고 속도 조절 버튼이 따로 있구요 이거 많이 쓰이는 방식이네요 속도 조절기는 그리고 브레이크 방식은 마그네틱 스위치 방식으로 주문을 했구요 시마노 브레이크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워터가 사용되는 락링너트구요 이건 필요한지 왜 넣어준지 모르겠네 여분으로 넣어 주면 고맙구요 자 그리고 이게 파스 센서 자석이구요 음 이 자석 같은 경우는 좀 넓죠? 확장형 버턴 브라켓 아답터를 사용할 경우에 이걸 이렇게 넓은게 사용됩니다 잠시만요 자 이런 확장형 버턴 브라켓에 사용됩니다 이것에 사용될 수 있는 타입으로 주문을 했구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튜틀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비 버스 케이블이구요 자 모터랑 컨트롤러랑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터에서 컨트롤러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모터 추적 대비 용량은 좀 걱정이긴 하네요 자 이게 모니터에 연결되는 이건 스로틀, 모니터, 브레이크, 산화 센서 단자 자 이건 방그레스 스토드 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파스 센서죠 이거 함께 사용되는 파스 센서구요 파스 센서란 페달 어지스템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 이게 자석이 원판을 회전하면 폴센서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모터로 돌려주는 거죠 모터로 돌려주는 거구요 그리고 이렇게 스포크가 따로 왔습니다 대략 12게이지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럼 스포크 긁기 한번 재보겠습니다 2.4 이번 27.5 휠에 휠 빌딩을 할 거고요 휠 빌딩도 들어갑니다 책 2권에 나온 내용인데 일단은 구성 부품은 단촐하네요 생각보다 너무 쉬운 키트가 왔어요 모터가 조립을 위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터를 여기 휠 트윈 스탠드에 설치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설치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락링을 끼워줍니다 네 이 락링을 하나씩 끼워 주겠습니다 그레이즈 모터가 헛돌지 않겠죠 자 이 캡은 제거를 하고 이렇게 락링을 끼워줍니다 보이는 게 나사선이 여기가 더 깊게 들어갈 거 여긴 더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방향을 정해 놓은 거 같아요 오 잘 됐어요 소리 들리세요? 유선기어 돌아간 소리입니다 네 들어갔어요 이 위버 스케일 앨범을 끼워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랑 연결을 합니다 자 컨트롤러에 끼워주고요 노터랑 연결을 했고요 셀프러닝도 없는 거 보니까 딱 대추사에서 다 맞춰서 나왔나봐요 그래서 이번 거는 아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다 화살 표시를 잘 보시거나 키워놔 홈을 잘 확인합니다 네 됐어요 끼워줬고요 자 스로틀 끼워주고 브레이크는 생략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일상 다반사입니다 전원을 켜 볼게요 파워 스위치를 누릅니다 음 어우 되게 화사하네 게이지 나오고 일단은 파스 바로 5로 되어 있는데요 좀 낮출게요 너무 세요 1단으로 낮췄습니다 자 스로틀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아주 정상적입니다 네 아주 정상적입니다 5단 26인쪽이라 26인쪽이라 48.9 정도 나오네요 자 여기 보이시죠 파스 센서 여기가 센서가 1킨의 위치입니다 돌려볼게요 그죠? 돌죠? 페달이 회전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보는 속도를 보니까요 고속형 모터는 아니고요 저속형인데요 대신에 저속형은 토크가 아주 강력합니다 언덕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보여줘요 이어드 모터들은 다 토크형 모터들이라 표정속도가 이렇게 빠르진 않아요 예 이로써 맥서스 모터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대신에 맞췄합니다 모델에서 매우 강력한 기鐵입니다 저는 년은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rok